자 그러면 다음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 어떤 곳이냐면요. 여기는 또 주소지가 옮겨지는군요. 경기도로 오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워졌죠. 경기도 가평군이네요. 북면 목동리에 위치한 여기도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먼저 개요부터 좀 알아볼게요. 개요정보 설명을 해주실까요? 먼저 가평군에 있는 개요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전원주택지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목동 CF세미널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토지 면적은 약 190제곱미터이며 건물 면적은 63.3제곱미터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되는 사건으로 매각기일은 2020년 6월 16일입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약 1억 250만 원대라 하겠습니다. 가평군 북면 목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여기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인데요. 목동 CF버스터미널에서 차 타고 한 10분 정도 가면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평에서 군생을 했는데 모습이 다 그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경매 분석 먼저 좀 자세히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경매 분석도 먼저 좀 도와주시죠. 일단 경매 기본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는 주택이고요. 그다음에 채권자는 김아무개이며 감정가는 약 1억 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190제곱미터이고 채무자는 한 땡땡이고 최저가는 현재 100% 101억 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63.3제곱미터이며 소유자는 채무자와 동일한 한 땡땡이 보증금은 약 10%인 약 1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제시 외 건물이 4제곱미터가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매각 대상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청구 금액은 1억 2천만 원. 그다음에 입찰 방법은 기일 입찰이며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9년 8월 19일이라 하겠습니다. 경매 개시결정정기는 2019년 6월 3일 날 있었고요. 다음은 경매 기일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도 똑같이 2019년 11월 8일 날이 1차 매각 기일이었습니다. 신건인데 그게 변경이 되어서 그다음에 2019년 6월 16일 2019년이 아니고 2020년이죠. 2020년 6월 16일 날 100%에 진행하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건지 건물 현황을 살펴보시면 1층, 2층 일반 묵구조로 되어 있으며 주택은 36제곱미터 그다음에 2층 주택으로서 27.3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물건지 토지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보전 관리 지역이며 표준지가는 약 7만 4천 원 그다음에 면적은 약 57.47평이고요. 단가는 약 14만 6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이 2,774만 원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지 제시회 건물 현황입니다. 단층이고 판넬 쪽이고요. 그다음에 용도는 창고로 추정되며 건물 면적은 4제곱미터이고 감정가액은 약 60만 원 그다음에 매각에 포함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물건지 건물 등기 사항을 한번 보면 소유권이 2017년 9월 11일 날 한 땡땡이한테 넘어왔고 을구해 보시면 2018년 8월 16일 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1억 8천. 이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각국 이번에 2019년 6월 3일 날 김 땡땡이가 임의경매 1억 2천만 원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등기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도 마찬가지로 한 땡땡이가 소유권을 가지고 왔고 4천 5백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구 5번에 보시면 같은 날 김 땡땡이가 1억 8천 공담으로 설정한 것을 보실 수 있고 각국 5번에 같은 날 임의경매가 신청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평 목동에 비치한 단독주택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목동도 아니고 대체 가평의 목동은 어떤 곳인가 이런 궁금증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실제 건물 모습과 함께 입지 호재 체크를 해볼게요. 건물 특징과 함께 입지 호재도 알려주시죠. 일단 한번 건물 현황을 위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면적은 190제곱미터이고 건물 면적은 63.3제곱미터이며 제시의 면적은 4제곱미터가 있지만 이 물건 역시 매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듯이 전원주택지입니다. 저는 주택지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상으로 보시면 밑에 동그라미 있는 부분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이고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 도로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북배산이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목동 일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그 산천 유원지가 인근에 그 다음에 화약천이 바로 인근에 흘러가는 그런 위치이고 그 다음에 목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굉장히 가깝죠. 그 다음에 경촌선 가평역에서도 무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다음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제2경충국도가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접근성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호재가 있어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개통됐을 경우에 굉장히 서울에서 접근하여 휴식을 취하기 참 좋은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건물 특징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자세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남은 궁금증이 있죠. 가장 중요한 가격적인 측면입니다. 자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하죠 그게. 그래서 한번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네에 있는 단독주택으로서 감정가는 현재 100%인 1억 250만 원대이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 역시 100%인 1억 500만 원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증금은 10%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청구금액은 1억 2천이지만 이 물건은 한 번 더 유찰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물건에 관심 계신 분 있으시면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저희가 이것도 한번 정확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